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무투표 당선자라 할지라도 선거 백보와 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후보 공약과 이력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는 도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2명을 포함해 전체 지방의원의 24.5%가 무투표 당선된 바 있습니다.